안녕하세요. 저는 알파콘서트 브이로그 촬영을 맡은 양가은이고요. 지금부터 브이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파콘서트 브이로그입니다. 누구신지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18살 박수연입니다. 이번에 18살이 올해 되신 걸까요? 네. 오, 네네. 이번에 알파콘서트 두 번째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또 참여하게 되셨어요? 작년에 콘서트 한 번 했을 때 너무 좋은 경험이기도 했고 되게 재미있게 했어가지고 올해도 좀 더 업그레이드된 저의 모습과 재밌는 경험을 같이 해보고 싶어서 대박 지원했습니다. 지금은 혹시 뭐하고 계셨어요? 피아노 치려고 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분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19살 곽규람입니다. 오, 네. 혹시 어떤 파트에서 이번에 하게 되셨어요? 보컬 미지선 파트에서. 오, 네네. 이번에 두 번째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어떻게 또 참여하게 되셨어요? 저번에 했던 콘서트가 생각보다 너무 즐거웠었고 결과의 마지막에 했던 콘서트도 너무 좋았는데 그 과정에서 좀 여러 번 합주하고 그런 자잘한 과정들이 배우는 게 많았어서 저기 옆에 기타가 있는데 기타는 치시는 거예요?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21살 마지 오승원이라고 합니다. 마지는 뭔가요? 아, 마지. 그러면 혹시 어떤 파트 이번에 하세요? 보컬 뮤지션 파트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보컬 뮤지션 파트 하시는구나. 알파 콘서트 두 번째 참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또 다시 참여하게 되셨어요? 저번 공연에 아쉬움이 많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아, 그러면 이번에 좀 만회하는 걸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어떤 느낌의 곡을 좀 하게 되셨어요? 하나는 완전히 밴드 편곡이 된 밴드곡을 하나 하게 되었고요. 하나는 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질문이 기억이 안 나왔네요. 분량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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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살 된 김찬수라고 합니다. 혹시 파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힙합. 힙합은 혹시 몇 분 정도가 이번에 참여하실까요? 일단 저희를 봐주시는 샘이랑 시셔링까지 포함해서 총 5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혹시 그러면 이번에 알파 콘서트는 어떻게 해서 참여하게 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공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많이 못했어서 이번 기회에 공연을 꼭 해보고 싶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얼만큼 더 성장했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와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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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알파 콘서트 보컬로 소개된 안예린입니다. 지금 뭐하고 계세요? 제가 요즘 계획을 짜놓고 연습을 하는데 오늘 계획에 밥 먹을 시간을 안 넣어서 어떤 계획인지 좀 봐도 되나요? 네. 그래서 계획을 수정 중이에요. 열심히 먹지? 연습은 보통 콘서트 연습을 주로 하시나요? 아니면 입시랑 같이 하시나요? 아직 입시생인데 열심히 연습만 하고 있어요. 아 입시 연습만. 네. 두 번째인 걸로 아는데 어떻게 또 참여하게 되셨어요? 지난 콘서트 했을 때 하고 나서도 계속 뿌듯했고 하는 동안에도 계속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어서 엄청난 세션 분들과 함께 무대를 서고 싶은 마음에 오 그쵸 그쵸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 또 하게 됐습니다. 아 네. 여기 가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3위 된 정지민입니다. 아 네. 혹시 이번에 어떤 파트에서 참여하게 되셨어요? 이번에 보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 보컬로 참여하시는구나. 그러면 알파 콘서트는 이번에 두 번째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참여하게 되신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작년에 공연을 했는데 아쉬움도 있었고 재미도 있어서 이번에 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혹시 어떤 느낌의 곡 부르세요? 따뜻한 분위기랑 차가운 분위기 두 곡 다 준비했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파 콘서트 브이로그입니다. 누구신지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고3이 된 19살 전하늘이라고 합니다. 혹시 하늘 씨는 어떤 파트 이번에 알파 콘서트에서 하세요? 저는 싱송 파트를 맡았고요. 직접 곡을 작곡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쓰신 곡을 다른 보컬 분이 부르시는 걸까요? 아 네 그러시구나. 아 네 그러시구나. 이번에 알파 콘서트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좋은 경험을 얻고자 한 번도 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싶어서 이만에 들었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인터뷰를 해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파 콘서트 브이로그입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저는 스무살 작곡 파트 한경수라고 합니다. 알파 콘서트 어떻게 해서 참여하게 되셨어요? 저는 원래부터 남한테 제복을 들려주는 걸 되게 좋아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번 콘서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본인의 자작곡을 본인이 부르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다른 친구랑 듀엣으로 부르게 됐어요. 아 듀엣으로 하시는구나. 네 그러면은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아 저 뉴진스의 하이포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춤도 추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장님. 나 나와도 되는 거죠? 실장님도 이번에 무대 하세요? 아 저는 안 합니다. 아 이번에는 맞죠? 당년 공연 때 조금 힘들었었기 때문에 아 저는 조금 더 케어에 집중을 하는 걸로 했고요. 아마 실장님께서 나오실 것 같은데 어 진짜요? 현재 안 나오시나?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알파 파이팅! 알파 파이팅! 공연 파이팅! 가은이도 파이팅!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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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연습은 다 한 건가요? 오늘 연습이요? 연습의 끝이 어디 있겠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뭐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같이 고의 흥분을 하고? 또 한 건 Web지 및 해봐요 다음은... 학원으로 머무는 하는데 When Michael 엄마 남자 ven